저희가 회사소개와 제품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회사를 얘기하다 보면은 유산화를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마이론 엔치 박사의 비전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는 제품을 세일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유산화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사실은 파는 사람입니다.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파는 사람 소개해서 누군가 할 사람을 모집하는 거가 더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상대한테 이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가면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모집하죠. 프랜차이즈 업체는. 그죠? 그러면서 그 프랜차이즈 업체는 뭘 전달해줘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전달해줘요. 원료를 공급해줘요. 판매점은. 그걸 받아서 판매만 하는 거예요. 그죠? 유산화 사업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판매점을 모집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시스템을 팔아서 나처럼 이렇게 수익성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파트너십을 맺을 때 회사의 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몇 년 되어 있는지. 이제 생겼어. 라는 것보다는 31년 된 회사다. 30년 된 회사다. 유산화 코리아는 20년 됐다. 이렇게 몇 년 되었는지 역사를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누가 설립했고 왜 설립했는가에 목적과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영양제 전문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 화장품도 피부 영양제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나온 거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가 왜 이렇게 탄생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회사의 차별성은 뭐예요? 파트너십을 맺으려면 오래 가야겠죠. 그래서 신뢰성. 그게 뭐예요? 투명성. 이게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고. 과학자의 연구 개발. 제품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고 수요가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그건 누구로부터? 과학자 연구 개발로부터.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안전성. 그리고 효과성을 입증하는 거는 스포츠 선수들이 먹는 거. 그리고 산업의학연구소에서 환자한테도 영양관리를 위해서 유산화 제품을 제공한다는 게 굉장한 차별성이에요. 자기 병원에 자기 환자한테 자기 제품을 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제품을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가?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이런 회사와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회사의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활용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의 차별성은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골고루 충분히 들어가 있고 함량 보증 테스트 들어가 있다는 거 전문가의 서적 CPS에서 전문가들도 여기에 영양소가 골고루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잘한다 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같기에 안전성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유산화는 컨슈머랩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FDA 시설 업체 의약품 제조 업체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 간에 무리가 없는 제품력으로 볼 수 있다. 왜? 선수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수는 메달을 따고 나면 2시간 이내에 소변검사를 통해서 도핑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간에 문제가 있는 걸 먹게 되면요. 이거가 바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데 와닿아서 인정했죠. 유산화 제품은 선수가 경기 10분 전에 먹고 도핑 테스트를 해도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통과했기 때문에 제품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리 사실은 영양제 먹으면서 영양제 똑같은 거 오랫동안 먹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간에 무리가 되니까 계속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먹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유산화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인증을 다 받았다. 국제 인증. 그래서 상대가 불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제품으로 소개할 때도 먼저 얘기하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파트너십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 회사는 30년간, 31년간, 20년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과학자가 만들었다는 거 영양제 자체가 영양학자와 과학자가 만든 제품이에요. 아시죠? 영양제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영양제의 역사에서는 영양학자와 과학자가 콜라보로 영양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영양제는 과학입니다. 그러니 과학자가 만든 것이 좋겠죠. 그래서 유산화를 소개합니다를 하실 때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예시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올려드릴 건데 회사 소개하는 핵심은 이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사 몇 년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트워크 회사는 특히나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 됐는지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권리소득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길면 길수록 좋아요. 아셨죠? 왜 아메이가 아직도 이렇게 계속 영유할 수가 있냐면 60년 됐어요. 60년 됐어요. 곧 7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차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권리소득을 받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일수록 안정성이 있고요. 오래 갈 수 있는 치트키, 무기를 갖고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수요가 있는 제품의 완전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제가 예시안 드렸으니까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제품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품은 먹고 싶고 쓰고 싶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먹고 싶고 쓰고 싶게.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데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하시면서 나의 그 뭐라고 되죠? 체험 사례. 저번에 첫 번째, 첫 주에 얘기할 때 우리 오예린 리더님이 내가 이걸 먹고 나니까 활력도 좀 나고 화도 좀 덜 나고 더 많이 웃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헬스팩 이렇게 종합영양제 같은 걸 먹지 않았는데 먹고 나서부터는 영양관리가 정말 전부 다 잘 되는 것 같다. 소화도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험 사례. 근데 제품마다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중에 하나. 만약에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 53개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체험 사례를 붙여서 설명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회사 소개는 다 합니다. 회사 소개하고 옵티마이저는 다 해요. 다 하는 거예요. 발표를. 이해 되셨어요? 회사 소개랑 헬스팩, 유산이멀즈, 셀센셜즈, 바이오메가는 누구나 다 발표를 하고 나머지 생각이 안 나네. 나머지 제품 있죠? 나머지 단품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셀라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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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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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마이저가 있고 뭐지? 셀센셜즈 있는 거 뭐지? 그래요. 머리가 다 됐어. 뭐라고요? 기초영향. 기초영향. 회사 소개와 기초영향은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저랄지 셀라비브라 할지는 제가 그날 아침에 사다리를 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두 개 하고 회사 소개 기초영향하고 어 셀라비브네? 그럼 셀라비브 하시는 거고요. 어? 옵티마이저네? 그럼 옵티마이저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옵티마이저도 다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꼭 소개하고 싶은 제품 다섯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 세 가지. 죄송해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옵티마이저 해야 돼. 그럼 옵티마이저 중에 내가 발표 소개하고 싶은 제품 세 가지만 연습하시면 되고 셀라비브는 세 가지. 셀라비브도 세 가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회사 소개와 기초영향은 다 한다. 다 발표한다. 그런데 나머지 뒤는 랜덤이다. 그런데 이왕에 하는 거 다 연습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난다. 두 번 안 해도 된다. 유산화는 한 번 배워서 평생 쓰는 평생 교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너무 쉽죠? 제가 예시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요. 오늘도 너무너무